아니 세상에 이런 복장을 하고 소리를 웬일이야 진짜 우리 식구들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음성평양이라고 해서 오늘 같은 날 어렵게 오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노래 한번 불러드리는 것도 음성평양이겠죠 절에서 흔히 많이 없는 일인데 이렇게 또 식구들이 하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니나노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니나노를 가셨죠 자 태평가 태평가 자즌배 노래로 갑니다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니나노를 한번 해볼까요 니나노호 시작 니나노호 니리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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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Access d m e l k 1 D God 아씨 그저 다 놀라니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았던 나라들아 청사처럼의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봉수래 봉수가 아니 괜히 노지는 못하리라 아씨 그저 다 놀라니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았던 나라들아 보게 하지 않자 어이 아디야 어기 같이 찾아는 나비가 잔다 아씨 그저 다 놀라니는 이리저리 펄펄 꽃이 여러분 같이 여기야 어기 아디여 자 어이 아디야 어기 어이 아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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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디야